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이대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연구소의 공동과제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한반도라는 책을 발간할 예정인데 거기서 챕터2 제2장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 그리고 가치동맹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제2장을 기술했습니다 제2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중국의 도전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 그리고 끝으로 결론과 함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결론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대중국 정책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죠 기본적인 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 만들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확대하고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대중국 정책을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도전을 살펴보면 중국의 어떤 패권 도전? 전략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많은데 저는 패권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국제 규범을 누가 만드느냐를 놓고 지금 다투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어떤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은 2010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은 중국의 어떤 GDP가 일본의 GDP를 넘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모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했죠 신형 대국 관계는 큰 뜻은 없고 과거 미국이 구소련의 어떤 영향력을 인정했듯이 동유럽이나 북한, 쿠바 등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했듯이 이제 중국도 컸으니까 우리의 영향권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를 갖다가 인정해 달라 뭐 그런 요구를 했어요 물론 미국은 거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시진핑 주석은 1대1로 구상이라는 아주 야심찬 정책을 내놓게 되고 또 곧 이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해서 세계의 어떤 공급망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세계 전략 목표는 중국몽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활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1대1로 구상이 필요하고 뭐 중국 제조 2025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와서는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제 규범을 갖다가 미국과 우리 같이 한번 새로 만들어 가자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제가 이건 전략 경쟁이라기보다는 어떤 패권 경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1대1로 정책은 육상 해상 디지털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1대1로 구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죠 특히 파키스탄하고 스리랑카 쪽에서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니까 어떤 항구, 파키스탄의 경우 과다르항 또는 스리랑카의 경우는 한반토다항의 어떤 운영권을 중국항에 넘겨주게 됐죠 뭐 아직까지는 중국의 군함이 그 항구를 드나들지는 않습니다만 머지않은 장래에 들어갈 것이죠 군함이 그러면 상당히 군사적으로도 위협이 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방세계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1대1로 구상을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착취를 한다는 거죠 뻔히 알면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할 경우 글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항구나 도로 또 철도의 운영권은 물론이고 그 나라의 어떠한 천연자원까지도 가져가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처음 시작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무역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관세를 25%로 올린다든가 이러한 형식에 그리고 나서는 중국의 어떠한 강압적인 행위가 지속되니까 아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세를 통한 무역 제재를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아킬레스건 이라고 대만과의 관계 증진 또 중국이 홍콩을 테이크 오버한 이후에 부터 최근에 실시한 홍콩 보안법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쉽게 얘기하면 또 코로나19에 대한 발원지가 중국이다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몇 년 전에 남중국해 인공섬 7개를 건설하고 군사기지화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어떠한 영유권 이런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현행 국제법에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군사작전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군사작전을 펼치죠 그러니까 그거를 섬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아주 근접하기까지 미국 군함이 중국의 인공선 근처를 항행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기존에 하던 어떤 군사, 연합군사훈련을 굉장히 강화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어떤 민주주의 가치, 이러한 걸 강조하면서 홍콩의 민주탄압은 물론이고요 신장위구르 지역의 어떤 인권탄압 또 티벳 지역에서의 어떤 인권탄압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상당히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력하게 취했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다 중요한 압박정책이지만 중요한 게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당히 과거 72년인가요? 대만과의 수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이 지휘했던 유엔에서의 위치, 비상 이런 걸 중국이 다 테이크오버할 시점에 있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가지고 대만을 지원했죠 그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만여행법 이거는 어떠한 고위관리들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아안심법을 제정해가지고 대만의 무기 판매라든가 군사적 지원 같은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가장 중요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트럼프 정부에서 만들어냈고요 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추진체로서 쿼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쿼드 2.0이라고도 하는데 쿼드가 아베 총리가 주장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게 한 10년 동안 공백기를 거치고 있는데 2017년에 부활을 시킨 거죠 다시 재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어떠한 장관급 회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4개국에 그러한 순간에 이제 정권교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뭐 선거 당시에는 상당히 트럼프와의 어떤 차별화 정책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나왔지만 실상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떠한 바이든 정부의 어떤 대중국 정책 뭐 나머지 정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 견제를 함에 있어서 어떤 동맹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치동맹 또는 기술동맹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러한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더 효율적으로다가 견제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이 된 것이죠 가치동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가치라는 건 민주주의 가치 인권, 자유, 평화, 안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함하는 내용이고 처음으로다 쿼드 정상회의를 바이든 행정부는 했습니다 3월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같이 만나지는 못하고 화상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총리를 미국으로 불러서 초대해서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고 곧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서 한미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유럽으로 가서 G7 회의,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중국 견제에 대한 많은 지지를 이끌어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심해서 어떠한 중국의 압박 정책 패권 도전 이런 것을 막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미 트럼프 정부 때 시작한 거지만 어떠한 합동 군사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 강화하고 쿼드도 더욱 활성화 시켜 가지고 지난 9월이죠 UN 총회를 계기로 해서 4개국 정상회담이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상당히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후에 곧바로 오쿠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주, 영국, 미국 3개국의 어떤 동맹을 맺었습니다 오쿠스라고 자기네들은 동맹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동맹이죠 그래서 결국 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호주의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팩트시트 같은 것을 보면은 결론은 어떠한 호주의 미군 주소는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주에다 상당한 미국의 군사력을 갖다가 배치해 놓겠다 뭐 이런 게 저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동맹을 점점점점 강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기술 동맹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결국 뭐 반도체라든가 5G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AI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기술에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한국 대만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협력해서 어떠한 그 중국의 로에 그러한 기술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그 막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것은 결국은 향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재편되는 걸 갖다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생산국 뭐 전 세계 생산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또는 민주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어떠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원활하지 않으니까 새롭게 어떠한 공급망을 구축해 보자 뭐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 향후 신냉전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일부 학자들은 신냉전 얘기를 별로 즐겨하지 않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신영 대국 관계를 주장할 때부터 냉전 구도 새로운 냉전 구도 형성을 염두에 둔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은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치 동맹을 내세워 가지고 상당히 세를 기합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반면 중국은 반미연합을 구축하는 것도 분명해요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란 또는 북한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적은 나라들을 규합해 갖고 이제 반미연합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충돌,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입장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섣불리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굉장히 어렵고 또 나아가서는 미국도 사실 전쟁은 원치 않죠 최근에 제가 이 글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보도를 보면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결국 대만의 독립은 우리가 부추기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거는 어떤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전문가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적어도 내년 2022년 11월까지는 어떤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미국과 중국의 아주 중요한 국내 행사가 있죠 하나는 중국의 공산당 당대표대회가 있고요 거기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되는 그러한 회의가 있고 또 한편 미국에서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국내 정치에 상당히 몰두를 해야 되고 어떤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어떤 강력한 정책 그런 걸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갈등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속보다는 고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미중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도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요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과연 쿼드 또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을 의식해서 참여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전략적 무호성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북한이라는 어떠한 실체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어떤 강화 유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정 부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어떠한 쿼드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실 쿼드 플러스라는 얘기는 바이든 정부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그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쿼드에 가입해라 이런 얘기 미국이 요청을 한 적이 없죠 그렇지만 우회적으로 상당한 압박, 압력이 가해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볼지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또한 기술동맹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술동맹이 구축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고 이럴 적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플라이 체인이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인플레 또한 경제적인 손해 이런 것들은 이 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이 글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